근육이 이거밖에 안 돼. 아 운동해야 되는데. 운동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니? 아미들 앞에서 운동해야 될 것 같아 이제. 그래야 힘이 날 것 같아. 안 돼. 커버를 벗겨주세요. 자 커버 다 벗긴다. 나 입을 벗을게. 자 봐라 진짜. 온다. 감 닿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. 그 또 음방도 약간 음방만의 그게 있잖아요. 내가 잘 할 수 있을까? 모르겠네. 네. 흠. 응. 음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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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쩝쩝쩝 응 아니 나 안 일어났다 나 자야 된다 옆에서 자고 싶습니다 옆에 있잖아 지금 옆에 있는 거 같지 않아? 응 음방 너무 기대하진 말고 그냥 약간 어 어 아 음방 너무 기대하진 말고 아 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 응 음방 아이 됐다 음방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보셔요 가볍게 저는 카메라도 안 보고 와주신 280명 보고 할 거기 때문에 뭐 아 근데 또 봤네 또 방송으로 보는 아미분들이 있으니까 또 카메라를 또 봐야 되고 아 카메라 보는 게 이게 좀 어 음방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되게 새로워요 그래서 모르겠어 요즘 친구들이 너무 잘해 카메라 난 카메라 나는 그 카메라를 카메라를 잘 못 봐 간다 안녕 수고 들어가 자주 올게 자주 올게 자주 온다 오늘 하루 화이팅 힘내 아픈 일이 있으면 그러면 뭔 소리인지 알죠 그걸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돼 알았지 스스로 그걸 찾아야 된다고 본인을 놓지 말고 너 인생 너의 너가 주인공이다 알았어? 간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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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